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시라는 곳에서 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는 극여초 사이트고 같은 여자가 글을 쓰면 진짜 거의 무조건 여자 편 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 먼지가 되도록 까인 쓴이가 있길래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홧김에 남편 뒤통수를 주먹으로 깎고 결국 이혼서류를 받았는데 친한 친구가 되레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이혼당해도 싸대요. 정말 그런가요? 원제 분노조절장애는 어찌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거든요. 제목 그대로예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조언 좀 부탁드려요. 참고로 나도 저한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인정하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좀 같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이 회식을 했고 그래서 퇴근도 늦었죠. 그런데 제가요. 밤에 집에 혼자 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얘가 가끔 허공을 멍허리 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무서워 이거. 어릴 때부터 그랬죠. 여하튼 이날도 강아지가 또 그러길래 너무 무서워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고 나 혼자인 거 무서워하는 거 다 알잖아.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빨리 오라고. 막이라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하씨 이때 저희 남편이 차에서 블루투스로 통화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때 남편 차에 있던 회사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들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남편 직속 상사가 대뜸. 아이고 제수씨. 김대리 직원 빨리 집에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진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러가지고 나도 진짜 깜짝 놀랐죠. 여하튼 이때 시간이 8시 반이었는데 남편이 진짜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봐도 아무 말을 안 하길래 뻘쭘하잖아. 그래서 제가 먼저 자기야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저더러 너무 예민하다. 과대망상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야. 그리고는 됐다. 그냥 말을 말자. 이러면서 사람을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나는 이게 더 열받더라고요.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저도 모르게 가뜩이나 무서웠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니 내가 밤에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 밤에 혼자 있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거 다 알면서 왜 말을 이렇게 해? 왜 나한테 예민하다 그러는 거야? 나 이건 못 참아. 니네 회사 찾아가서 기름 뿌려가지고 불 싸질러 버릴 거야. 그리고 자꾸 회식하자는 니네 그 상사놈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순간 사람 얼굴이 딱 바뀌어요. 진짜 무슨 미친 여자 보는 그런 눈빛으로 변하는데 솔직히 이때가도 움찔했는데 더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말 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과했네 이런 생각이 들길래 한동안은 남편한테 진짜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요 아까도 말했죠 강아지 키운다고 강아지 엄청 아깨요. 그리고 평소 식욕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남편은 되게 그게 강해요. 먹는 거 자체를 어지간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나는 자연스럽게 사람 음식들 내가 잘 안 먹으니까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신경 안 쓰고 반대로 강아지 간식이야 내가 챙겨줘야 되니까 지휘픽 이게 뭐죠? 각종 좋다는 거 점점 쌓여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이 또 엄청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막 뭐라 뭐라 하면서 사람 먹는 것도 신경을 좀 써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말을 좀 좋게 안 하고 시작부터 한숨 쉬고 신경질을 딱 내니까 나도 분노 조절 장애가 또 터지는 거야. 아니 내가 왜? 내가 그걸 왜 챙겨? 먹고 싶으면 네가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밖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네 밥 챙겨주는 사람이야? 너도 밥조충이냐? 왜 나한텐 알지야? 이러면서 욕을 했더니 실제로는 엄청난 쌍욕이었습니다. 10원짜리 이러니까 지도 똑같이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때 진짜 엄청난 현타가 막 몰려오는데 아니 그래 아무리 내가 먼저 지한테 쌍욕을 했다지만 사람이 이렇게 막 변해도 되는 건가요? 나 너무 허탈하더라고 옛날에 연애할 때는 내가 뭔 소리를 해도 다 좋고 이쁘다 그러고 별거 아닌 거에도 무릎으로 막 기어다닐 정도로 나를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으면서 이제 결혼했다고 저렇게 말하는 거 너무 현타 오는 거야 욕을 들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노려봤는데 또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니가 이러고 사는 거 니네 회사 사람들은 알고 있냐? 이러면서 또 한숨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옆으로 흔드는데 이때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뒤동수를 빡! 후려쳤거든요. 근데 사실 여전에도 몇 번 제가 때린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눈깔이 돌면 이렇게 되는 걸 남편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대충 몇 대 맞아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제 손목을 엄청 강하게 그리고 강제로 확 잡아당기더니 살기를 막 뿜으면서 야 너 진짜 경고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 절대 때리지 마라. 우리 부모님도 나 안 때리셨다. 이제 너 한 번만 더 나 때리면 나도 너 팬다. 똑같이. 이러면서 사람을 진짜 죽일 듯이 노려보니까 순간 또 너무 무서워가지고 강아지만 데리고 본가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최근에 또 별거 아닌 걸로 크게 싸웠는데 위에도 썼지만 남편은 평소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하튼 이때도 지가 요리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리할 때 비닐봉지에 담아둔 계란 껍질 있죠. 이걸 안 치우고 그냥 밥을 먹는 거야. 아니 보통 뭔가를 주방에서 해먹으면 이런 것들 먹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지 않나요? 여하튼 이 꼬라지를 보니까 또 짜증이 나서 뭐야 치우고 먹어 이랬는데 야 먹고 치울게. 내가 알아서 치운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바로 안 치우는 게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밥그릇 위에다 그 봉지를 탁 올려놓고 치우고 먹어 이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야. 안 먹어! 이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던 밥을 전부 다 개수대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꼴에 또 성질 부리는 거 봐라. 그래 처먹지 마. 밥통에 있는 것도 다 갖다 부어라. 이랬는데 갑자기 전에는 한 번도 못 보던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야 너하고는 진짜 안 되겠다. 이러고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이혼 소리를 들이밀더라고. 자기는 벌써 다 작성을 했다고 어서 정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안 하면 소송 걸 거라고. 더 교지 같은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찍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강아지한테도 해피야 잘 살아라. 막 이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다시 집을 나가버렸는데 솔직히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이런 상황도 무섭고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에라이 그지 같은 년아 너 이혼당해도 싸다. 이러면서 되레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 나도 나한테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나도 잘못한 거 많다는 걸 인정은 해요. 하는데 솔직히 그거보다 사람이 옛날이랑 다르게 변한 거 이런 남편 잘못이 더 큰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정말로 이혼당해도 싼 거예요? 이래가지고 탈탈탈 털립니다. 아니 여시 너 뭐야? 어린애야? 미안한데 나는 성인들이 여시처럼 징징거리며 분노와 충절이 조절 안 되는 사람 처음 보거든. 나 이 글 읽으면서 벌써 질렸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야. 와 여시야 너 안되겠다. 치료받아라. 너 진짜 왜 그래? 글만 봐도 질린다 진짜. 어 그래 깔끔하게 이혼하자. 아니 당하자. 헐 너무 심한데. 야 너 글 쓰면서 뭔가 느끼는 거 없어? 글만 읽어도 질리고 지치고. 너 이혼당해도 싸다. 인성 파탄이네 완전. 내가 부탁할게. 이혼해줘라 제발. 야시 너 왜 그래? 어머 얘 진짜 병원 가봐야겠다. 무섭다. 진짜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해 보인다. 오마이갓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어지간하면 남편들 편 들어주기 싫은데. 솔직히 네 남편은 너무 불쌍하다. 이만큼 참은 것도 대단한 거야. 보살이지. 오마이갓. 혼자 지 혼자 먼저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또 손목 잡혀가지고 무서워서 본가로 도망을 갔다고? 이거 만약 반대 상황이었으면 네 남편 매장 당했어. 난리 났을 거 아니냐고. 이거 솔직히 네가 봐도 심하지 않냐? 어? 여하튼 지금 당장 치료부터 받고 그리고 남편은 놔줘라. 물론 꼭 남이 절할지를 하면 이건 진짜 목숨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짜 너무 심했다. 치료부터 받아라. 와 이거 못 고쳐. 절대 절대 못 고쳐. 이혼해줘라. 어머나 여기서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너 대단하다. 아니 근데 뭐라고 이걸 자랑이라고 올렸어? 쓰니? 아니 솔직히 나는 내가 이해가 되거든. 근데 친구도 욕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혹시 남편 편이 더 들 정도로 기우는 건가 싶어서 계란 껍질 당장 안 치우는 것만 봐도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내가 밤에 집에 혼자 있는 거 극도로 무서워하면 그걸 알면 회식이든 뭐든 얘기하고 빨리 들어오는 게 정상 아니야? 나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그리고 나도 회사 다녀.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네 스스로가 이해가 된다고? 미친 거 아니냐? 10시 너머냐? 어린애냐? 미성년자 아니 미취학 어린애야? 어? 뭔 밤 11시 12시 넘어가는 새벽도 아니고 해짖는데 그게 고작인데 혼자 못 있어? 네 남편도 사생활 해야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극도로 무서우면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짓거리잖아. 아니 요즘에 어린 초등학생도 안 저래. 너 성인이야. 소통 방식 잘못된 거 맞다고. 야 보통 이런 글을 쓸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쓰기 마련인데 너는 그냥 이 글만 봐도 야 끝장이다. 남편 진짜 불쌍하네. 글 쓰면서 이상한 거 못 느꼈냐? 만약 못 느꼈다면 이거 진지하게 하는 말이니까 꼭 병원 가라. 상담 받아 봐라. 그리고 네 남편은 놔주고. 와 나 글 읽는 내내 숨막히 죽을 뻔했네. 남편한테도 이 정도인데 애를 낳으면 애는 또 얼마나 통제적으로 학대를 하겠냐. 내가 봤을 때 너는 결혼생활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혼하고 혼자 살아라. 진심이야. 야 이거 대댓글 보니까 뭐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이거네. 남편 안 미친 게 이상할 정도다. 야 처음부터 정말 답답하네. 이혼해라 이혼해. 혼자 살아라. 이혼해 그냥. 네 성격 절대 못 고치니까. 남편 불쌍하다. 혼자 살아. 네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정말이야? 아니 네 남편한테도 저렇게 하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먼 회사를 다니길래 고작 8시 반밖에 안 됐는데 밤 늦었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미친 건가? 아니 근데 저녁 8시에 남편 차를 타고 다같이 이동을 했다고? 네 성격이 평소 이런 걸 남편이 알고 있는데 블루투스로 받았다고? 어? 너 정신과에 가서 꼭 상담받아라. 그리고 이혼해. 혼자 살아 평생. 본가로 도망을 갔다는 게 진짜 웃음네. 쓴이 댓글입니다. 지금 서류 주고 아무 말이 없는데 이거 뭘까? 진짜 마음이 다 뜬 걸까? 사실 좀 무서워. 진짜 이혼 서류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 몇 번이고 물론 내가 먼저 이혼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아무튼 그래. 계란봉투 밥그릇에 올린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게? 난 몰랐거든. 밥그릇 위에 올린 겁니다. 밥상도 아니고 밥그릇 위에 올린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참으면 그래도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래. 깨진 그릇은 다시 절대 못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또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거든. 내가 좀 더 너그럽고 유순한 사람이 되면 남편도 좀 바뀌지 않을까? 애는 없어도 지금 이혼하는 게 나는 많이 무섭거든.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서 서류에 쓸 수 있는 건 다 써놨는데 이러다 정말 법원에 가게 될까봐 난 무섭거든. 이대로 이혼 진행될까봐. 아니 그냥 지가 한 번만 더 나한테 말 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내가 한 행동들 때문에 다 그르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 야, 네 남편 여기서 바뀌는 거면 하나밖에 없어. 바로 소송이야. 합의에 이혼 안 해줘도 소송 당할 듯?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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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야, 지금 자존심이 문제냐? 이야,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놓고 또 남편이 한 번 더 굽혀주길 바라는 거 정말? 야, 대단하다. 어머나, 내가 지금 뭘 본 거니? 아니, 가정폭력은 본인이 해놓고 참 이상하네. 이혼해. 남편 불쌍해. 야, 너 몇 살이냐? 나이가 어린가 궁금하다. 어려서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해보겠는데 지금 네 행동은 진짜 어린애같이 보이거든. 몇 살이야? 나 지금 서른이고 남편은 서른 넷이야. 근데 이런 게 중요해? 미친. 야, 이게 진짜 네 나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걸로 보이냐? 그만큼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애 같다고? 이쯤 되면 남편이 보살 아닌가? 어우, 싫어. 나 같아도 이혼한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모양인데 어떻게 더 같이 살 생각을 하냐? 어우, 너는 혼자 살아라? 나는 너랑 절대 못 산다. 아니, 남편 왜 괴롭히냐? 야, 진짜로 반성하고 미안하면 한 번만 더 말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네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해. 물론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네 기본대로 다 행동해가지고 사람 마음 다 찢어놓고 여기서 남편이 너를 잡아주길 바라는 거 이건 진짜 양심 없는 거야. 계란봉지? 그게 그럴만한 일인가?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이건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그것 때문에 터진 거 아니야. 네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 네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떨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능력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새로 만들어서 기르거나 아니면 이혼해주고 혼자 살아. 그게 서로에게 행복할 거야. 이야, 꼴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혼서류 다 작성해놓고 남편이 먼저 마음 바꿔주길 바라는 거 대박이다. 그렇죠? 이게 대박이에요. 남편 마음 그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 쓰니? 아니 다들 대화가 우선이라고 해서 방금... 남편 들어왔나 봅니다. 말 걸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나하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대. 순간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이러다가 뭐 남편도 이해해주자 싶었어. 근데 내가 최근에 남편이랑 싸우고 나와서 대문을 발로 찬 적이 있거든. 근데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카톡을 다시 보는데 말투를 보니까 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봐왔던 것 같아. 진짜 마음 닿던 거 아닐까 싶고 화가 날고 슬퍼. 야, 장난하냐? 네가 무서워서 그러냐? 네 마음대로 앉으니까 성질을 해가지고 소리 지른 거 아니야? 그 소리 듣는 내 기분 생각 안 해봐? 분명히 내가 내 차로 가자고 했는데 야, 그리고 문짝은 발로 왜 차냐? 그렇게 찬다고 대문이 부셔지냐? 성적 그지 같네. 앞 내용은 뭐 안 봐도 아니, 저지를 거 다 저질러 놓고 뭘 화나고 슬프대. 다둥이야? 남편을 진짜 깔보고 있는 거구나. 감히 내가 대화를 하자는데 아니해? 이러고 화가 침인 거 아니냐고. 그냥 남편 놔주고 네 그 소중한 강아지랑 오래오래 살아라. 누구랑 같이 살 성격이 절대 못 돼. 야, 이런 걸 보면 화나고 슬픈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들은 미안하고 내 행동이 부끄럽고 상대방 기분은 상했을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나? 대체 여기서 왜 또 화가 나? 정말 모르겠다. 이혼 당해도 싸네. 뭐야? 억울워야? 어머나, 강아지도 어떻게 키울지 불버듯 뻔하다. 솔직히 이거 맞죠? 야, 남자 편 들게 만들지 마라. 너 스스로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 느껴지지 않니? 슬프다고? 정말 무서울 지경이다. 남편 진짜 보살이네. 정신과 치료 좀 받아. 너 진짜 심각한 거 같아. 진짜 노답이다, 노답. 병원 좀 가라. 이혼 안 하게 되더라도 애는 절대 나치 말아주라. 내가 부탁할게. 애 나오면 진짜 불쌍하게 자랄 것 같아. 너 이거 글 지우지 말고 화날 때마다 이거 보면서 자아성찰을 좀 해. 진심으로 네 남편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냐?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이거는 절대 분노조절장애가 아니죠. 무서운 걸 알고 도망갔다 그러잖아. 진짜 분노조절장애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벌써 누구를 때려 패 죽였든 아니면 깜빡을 들어갔든 아니면 지가 맞고 죽었든 이게 진짜지. 무서운 거 다 알고 도망가는데 무슨 조절장애야. 조절 잘해줘. 그렇죠? 지가 화가 난 포인트는 이거네.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 공주님처럼 우쭈쭈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준다 이겁니다. 아무리 발강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해도 무조건 자기를 떠받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화가 난다는 것 같아요. 정신 나갔죠? 이야, 정말 무섭구나. 감사합니다.